앞으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업은 다 이 형태로 갈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자금을 끌고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이 엎어지게 되면 그 손해가 다 우리한테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현황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작년 10월 말에 3프로TV 기자 여러분들께 사우디의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왜 그 영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지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사우디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은 무성하게 많은데 사우디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적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는 2015년에 살만 국왕이 지교한 이후에 그 아들 모하마드 민살만 왕세자가 권력의 전면에 나서고 나서 엄청나게 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우디를 시장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세계 어디에서도 사우디만큼 역동적인 시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굉장히 많은 경제를 의존하고 사는 수출의전국인데 그런 나라로서 이와 같이 역동적인 시장을 쳐다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09년에 사우디에 부임해서 2021년 말에 돌아올 때까지 13년 동안 사우디에 근무했습니다. 주재원으로는 상당히 예외적으로 오래 근무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듣고 봤던 일들을 정리해서 지금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 우리가 무성하게 알고 있었던 사우디에 대해서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사우디를 들여다볼 때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책을 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이 책에 있는 부분도 좀 일부 발췌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은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런 제목으로 맨 먼저 시작합니다. 작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저는 외교나 정체는 문외 아니고 시장으로만 사우디를 대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제 눈에도 그것은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관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네옴 사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옴 사업은 왕세자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네옴은 사우디의 그 넓은 지역의 북서쪽 한쪽 구석에 몰려 있습니다. 사우디는 폭이 1500km, 길이가 1500km 되는 아주 넓은 우리나라 남한의 한 20배가 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지역을 빼고 왜 저쪽 구석으로 갔을까?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우디는 인구가 3200만인데요. 리아드에 860만, 홍해의 가장 큰 항구인 제따에 800만 정도 그리고 석유화학이 밀집해 있는 동부지역에 500만에서 전체 2200만 정도가 이 세 도시에 몰려 삽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잘 아시다시피 이슬람의 종주국이라서 그러니까 와하비즘의 본산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이고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왕세자가 추진하는 이 모든 정책이나 거대 사업들이 전부 이슬람의 가치와 충돌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세력권으로부터 영향력을 덜 받는 그런 지역을 찾은 것이 네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네옴이 그렇게 갖다 놓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스라엘하고 맞닿아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습니다. 이 네옴에서 이스라엘 국경까지가 불과 몇 십 킬로밖에 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네옴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170km에 이르는 라인이라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지금 동서로 놓여 있는데 그 건물을 남북으로 돌리면 이 경계에 닿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네옴을 저렇게 한쪽 구석에 이렇게 몰아넣은 이유가 단지 어떤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만이냐 그렇기에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거리로 보면 리아대에서 한 1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데는 네옴 말고도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지만 네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자세히 드리다 보면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관광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전체가 사막입니다. 사막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래사막이 아니라 그저 나무도 풀도 없는 그냥 흙바닥입니다. 볼 게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나마 관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쪽에 있는 아카바만 그 다음에 이 홍해 이쪽이 아주 경치가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북쪽의 바다가 있고 서쪽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두 바다가 만나는 그 지역인데 그 홍해의 그 네옴 쪽에 있는 바다가 세계 다이버들의 성지라고 할 만큼 바다 속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카바만은 네옴 건너편에 이집트에서 샤르말세이크라는 아주 또 유명한 관광 휴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을 거기다 놓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이유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네옴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에 가장 적지가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는 중동의 맹주입니다. 중동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개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GCC 6개국 산유국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중동뿐 아니라 북아프리카 같이 포함해서 20여 개국을 묶어서 노스아프리카와 미들리스트 그래서 메나라고 부르고 저희는 이제 아중동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인구가 한 3억 명 정도 되는데 모두 이슬람을 종교로 가지고 있고 아랍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물건을 공급하거나 사람을 공급해서 거기서 나오는 경제력을 자국 경제의 많은 부분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지역의 맹주라고 자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지역의 맹주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이슬람의 종주국이라는 것입니다. 사우디 국왕의 호칭은 이슬람 두 성지의 수호자라고 합니다. 이슬람 두 성지는 메카와 메디나를 읽혔는데요. 이슬람 교도 즉 무슬림들은 다섯 가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이슬람의 다섯 기둥이라고 하는데 신앙 고백, 알라는 유일한 신이고 무한마드는 그분의 사도라는 신앙 고백과 하루에 다섯 번 해야 되는 기도 그리고 해지라력으로 아홉 번째 달인 라마단에 금식을 해야 하고요. 또 자카트,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것이 해지라력으로 12월에 있는 순례절에 이 메카를 순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계의 무슬림들이 대략 한 19억 명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정해진 한 열흘 정도 되는 기간에 이 메카를 방문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 순례할 수 있는 사람에게 허가를 내줍니다. 사우디의 하치부라고 순례부라는 정부 부처가 있는데 그 정부 부처에서 순례 허가를 내주거나 순례 비자를 발급합니다. 사우디에 사는 사우디 국민이나 또 사우디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에게는 순례 허가를 5년에 한 번씩 내주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에게는 순례 비자를 내주는데 순례 비자를 할당하는 게 굉장한 힘입니다. 그래서 그 순례부에서 순례 비자를 배정할 때 각 이슬람 국가에서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는 사진들이 보도되는 걸 보면 아주 비장하게 옵니다. 한 장이라도 더 더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대개 무슬림 천 명당 한 장꼴로 비자를 발급합니다. 사우디가 이슬람의 종주국이기는 하지만 순례파의 종주국이고 사실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에서는 또 자기네는 그것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터키 같은 나라에서는 진짜 이슬람의 종주국은 우리지 사우디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우디와 경쟁하거나 사우디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란이나 터키도 이 사람들한테 와서 순례 비자를 받아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중동 지역의 전체 경제력에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이슬람의 종주국으로서 하지 비자를 손에 들고 있다는 이 두 점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지역의 종주국이라고 자임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시 처음의 지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네오미역이 있고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전체 지역의 맹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만약 여기서 종주국이라고 큰소리 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우디 머리 위에는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으로 이어지는 시아파 벨트가 있고요. 발 밑에는 예멘이 또 바로 그냥 아래서 또 공격을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사우디가 종주국의 역할을 자임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하나로 묶어서 자기가 온전히 손에 부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우디아라비아로서 가장 손에 가시처럼 아픈 배가 바로 이 팔레스타인이 되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아랍의 대의에 기대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사우디로서는 사실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뭐 탐탁치만은 않은 존재이긴 하지만 이슬람의 종주국이고 또 지역의 맹주라는 그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옴이 생기고 네옴이 바로 이스라엘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관계가 평화롭게 유지되지 않으면 네옴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 추진도 어렵고 지금 사우디의 전체 1년 예산이 3,300억 굴 정도 되는데 네옴 한 사업에 투입되는 돈이 5천억이 넘습니다. 그럼 전체 나라의 국력을 쏟아부어서 추진하는 그 사업이 바로 이스라엘 턱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라의 국력을 모두 쏟아부은 사업이 망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건 간에 이스라엘과는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모한마드빈 살만 왕세자가 이미 이스라엘을 방문했고 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네옴에 와서 미국의 블리콘 장관과 3좌 회동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랍의 대의의 기대에서 존재하던 하마스로서는 어떻게든 이 국면을 흔들어 놓지 않으면 자기네 존재가 지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교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라도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시간이 어제냐 오늘이냐 내일이냐의 차이지 어떤 형태로건 간에 팔레스타인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그렇게 전쟁이 크게 비화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작년에 제가 강의를 할 때만 해도 전쟁이 일어나고 한 20일 정도 지났을 때인데 그래서 이 전쟁이 그다지 오래가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사우디가 그렇게 될 경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전쟁이 마무리되는 쪽보다는 사우디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우디가 과연 이렇게 국력을 다 쏟아서 이런 거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사우디가 그렇게 국력을 투입해서 그런 사업을 벌일 만큼 경제적인 체력이 튼튼한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중동 최대의 산욕이고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석유 경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4년 유가가 100달러를 넘을 때 고유가 시대까지만 해도 사우디 국가 재정 수입의 90% 이상이 석유 수입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 사우디 국가 재정 수입을 석유 수입과 비석유 수입으로 나눈 부분인데요. 밑에 짙은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비석유 수입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비석유 수입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추정치를 놓고 보면 대개 반반이라고 할 정도까지도 많이 좁혀졌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저유가로 인해서 전체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가가 다시 80달러, 100달러를 회복하게 되면 비석유 부분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대략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우디 국가 재정 수입의 한 30% 정도를 비석유 수입이 충당하고 한 70% 정도를 석유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유가가 국가 재정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의 손익분기점을 확보할 수 있는 선, 그 선을 우리가 균형재정 유가라고 하는데요. 균형재정 유가를 보면 실제 유가보다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2014년까지 고유가가 지속될 때만 해도 균형재정 유가보다 유가가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흑자 재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유가가 균형재정 유가보다 한참 밑에서 겉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 이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2022년에 잠깐 흑자로 돌아섰는데 2023년에 다시 적자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사우디의 경제 추측을 이루고 있는 석유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하루에 수출하는 석유 수출량이 대략 720만 배럴 내외가 됩니다. 사우디는 오펙에서 정한 석유 생산 쿼터가 하루에 1200만 배럴입니다. 그 중에서 30% 정도를 내수로 충당하고 또 1200만 배럴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가동률 같은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생산하는 것들은 900만 배럴에서 1100만 배럴 사이입니다. 그 중에서 30%를 내수로 충당하고 남은 것이 한 720만 배럴 정도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연도별 1일 생산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생산량보다는 그저 이렇게 할 경우에 1년에 얼마를 수출하느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사우디 경제를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략 이렇게 되면 한 26억 배럴 정도 1년에 수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가가 100달러면 1년에 석유 수출에서 버는 수입이 2600억입니다. 2600억 달라고 80달러면 2080억 달러가 됩니다. 그 숫자를 머리에 넣고 다음 숫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우디 경제 현황인데요. 사우디 GDP는 2015년에 6600억 달러 2020년에 7300억 달러 현재 한 9000억 달러선까지 올라왔습니다. 2015년에 국가 재정 수입이 1621억 달러고 지출이 2600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아까 쭉 설명드린 대로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2022년에 잠깐 고유가가 회복되면서 흑자로 돌아섰다가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24년 예산이 대략 330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대 사업 규모를 보면 의아하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내옴 사업만 보더라도 5천억 달러입니다. 1년 국가 지출보다도 더 많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왕과 발원진 디리아를 복원하는 일에 622억 달러 홍해 개발에 200억 달러 키디아 복합 엔터테인먼트 센터죠. 그게 한 4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천억 달러 600억 달러 그러면 이 크기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마은금 간척 사업이 한 20년에 걸친 대역사였습니다. 그것이 200억 달러를 넘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큰 사업으로 대표되고 있는 가득도 신고항이 한 10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내옴의 5천억 달러가 얼마만한 규모인지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 좀 설명드릴 것은 2022년에 GDP를 제가 물음표로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2022년에 GDP가 1조 1천억 달러로 나옵니다. 그래서 21년에 8,700억 달러인 GDP가 1년 사이에 27%나 성장하는 게 가능한가. 그래서 저 부분을 제가 2022년, 2023년에 어떤 강의 같은 거 하면서도 저 숫자를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우디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볼 때 1년에 GDP가 27% 성장할 이유가 도무지 없었거든요. 유가는 오히려 그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보니까 9천억 달러로 발표가 돼서 그때는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걸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우디에 대해서 들여다볼 때 우리가 데이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그전에는 굉장히 불안정했었거든요. 이게 불안정한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업의 재원은 바로 PIF라는 공공투자기금이라는 국부펀드입니다. 국부펀드가 이 모든 사업을 자금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그럼 과연 그 사우디 PIF 공공투자기금이라는 국부펀드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가 현재 운영 자산이 9,2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1월 달까지만 해도 7,700억 달러였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9,250억 달러로 늘어난 것은 얼마 전에 PIF가 이 국가 사업을 좀 더 잘 추진하기 위해서 아람코 지분 8%를 PIF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7,700억 달러가 9,250억 달러로 늘어났는데요. 이게 그럼 어느 정도 크기냐? 그 인근에 있는 아랍에미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표적인 국부펀드인 ADIA가 9,930억 달러로 이거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두바이에 있는 ICD가 3,410억 달러, 무바 달러가 1,300억 그리고 다른 국부펀드들도 있어서 국부펀드의 합이 1조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의 거의 두 배가 됩니다. 그러면 GDP가 어느 정도에 있냐? 아랍에미리트의 GDP는 사우디의 반도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쿠웨이트도 9,200억 달러, 사우디랑 거의 비슷합니다. 쿠웨이트는 사우디의 한 7분의 1 정도밖에 경제규모가 되지 않는데 자기네 GDP의 7배나 되는 국부펀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타르가 5,260억 달러인데 자국의 GDP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석유 수출로 인해서 벌어들인 그 돈을 가지고 만들긴 했는데 거기에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일부러 증자를 하기 전에는 그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인데 아랍에미리트의 ADIA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원유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 중에서 실제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자동적으로 ADIA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사우디는 일부러 증자를 하기 전에는 금액이 늘어나지 않고 ADIA는 계속 수입들이 추가돼서 늘어나도록 돼 있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랍에미리트는 석유 의존도가 20%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사우디는 지금 한 70% 정도 되지 않습니까? 특히 두바이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90%를 석유 이외에 다른 것으로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고요.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도 그거 말고도 최첨단 산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굳이 그 석유 금액을 갖다 집어넣지 않더라도 재정을 돌릴 수 있는 나라고 사우디는 그 재정을 갖다가 그 수입으로 국가재정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PIF가 그렇게 대단한 조직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까 균형재정유가를 말씀드렸는데 PIF가 사우디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PIF가 기여하는 바를 균형재정유가에다 적용한다고 하면 균형재정유가가 더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균형재정유가가 100달러라고 하면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볼 때 그렇고 PIF가 거기에 가세했을 때 PIF가 어떻게 짐을 좀 덜어준다면 이 균형재정유가가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내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PIF의 재정이 포함된 거고 하얀색으로 된 것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PIF가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우디에는 짐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짐이 되고 있는 시점이 언제냐? 2015년, 16년입니다. 바로 쌀만 국왕이 즉위하고 무한마드민 쌀만 왕세자가 실권을 잡고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나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PIF가 돈 쓰는 데가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시는 거는 호날두를 데려온다든가 이런 데다가 돈 쓰는 거 그다음에 LIV를 창설해서 PGA를 먹는다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돈들이 전부 PIF에서 나오는 돈들이거든요. PIF가 마치 요술방맹이처럼 모든 돈을 다 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지표로 보면 PIF가 중동 안에서도 그다지 아주 압도적으로 큰 규모도 아니고 또 실제로 사우디 재정에 기여하는 바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내음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정부 재정이 아니라 PIF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일을 PIF가 대신하고 우리로 치면 비상금 주머니가 PIF고 평소 생활비는 정부 재정으로 쓰고 그래서 비상금 주머니가 두둑해서 그걸 들여오면 내 주머니가 좀 가벼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주머니를 합산하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 PIF가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사우디의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청년 취업 문제라고 설명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렸던 자료인데요. 2023년 1.4분기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 상황을 보면 전체 인구 3,200만 중에서 취업 인구가 1,5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3,200만 중에 외국인이 1,40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취업 인구는 1,150만 외국인의 대다수가 취업 상태에 있는 겁니다. 사우디에 오는 사람들은 돈 벌러 오는 거니까 이것은 이상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우디 자국민으로 보면 1,800만 중에 387만 밖에 취업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국민 4.85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취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4.85명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지금 이건 사우디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데요. 가구당 평균 인원이 가구원 수가 4.8명입니다. 앞에서 4.85명당 한 명이 취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가구 평균 인원이 4.8명인 걸 보면 결국 한 가구에 한 명이 취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구당 인원이 왜 이렇게 많은가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서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8명에 가까웠습니다. 여성 한 명이 8명을 낳는 거죠. 4녀를 그러다가 2000년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급감해서 4명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2.5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엄청나게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와서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느냐. 여기 보시는 이 그래프가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짙은 색과 옅은 색으로 제가 나눠놨는데요. 짙은 색은 전체 인구고 옅은 색은 사우디 국민만의 연령 분포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이 사람들이 돈을 벌러 왔기 때문이죠. 이거를 빼고 이 옅은 색만 보시면 아주 피라미드 모양으로 오다가 밑에 내려가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 분포를 보면 아직 취업할 만한 나이가 안 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2018년 자료를 보면 사우디의 진학률 18세 기준 진학률이 98%였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우디의 거의 전국민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를 마칠 때 나이가 대략 24살 5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취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24살 미만의 사우디 자국민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사우디 전체 자국민 인구가 1,800 만인데요. 24세 미만이 천만으로 53%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아주 어리기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아서 취업률이 낮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잘할 때가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정말 그렇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17일 사우디 가제트에서 사우디 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쓴 것인데요. 사우디 자국 내의 평균 급여 입니다. 사우디 자국민 외국인 남성 여성 공공 민간 지난번에 설명드린 가사노동자 이렇게 나눠서 구별 했는데요. 제가 이걸 보고 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낫나 싶었던 것이 외국인 남성 민간 부분 취업자가 756만 인데요. 월급이 673달러 입니다. 88만 원 입니다. 그런데 그에 해당하는 사우디 남성 평균 월급이 2300 달러 한 2780만 원 되죠. 3배 가 넘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에서는 지금 현재 최저임금 4천 리알 우리 돈으로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6000 리알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취업 인구가 1500만 인데 거기서 민간 부분에 취업한 외국인 남성이 750만 이면 절반 입니다. 그 절반 그 절반을 이렇게 저임금 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면 아까 지금 젊어서 취업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이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취업률이 아무리 지금 어린 사람들이 나이가 먹는다고 해도 좀처럼 개선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우디의 경제연항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댓글에 그런 지적이 많이 달립니다. 사우디 형편이 어떻든 우리는 가서 일하고 돈만 받아오면 되는데 뭐한다고 그런데 신경 쓰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셨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우디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들고 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사우디에서 발주되는 사업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부 쪽의 사업과 석유화학 쪽의 사업 석유화학 쪽의 사업은 우리가 아람코로 대표되는 산업인데 이 부분은 세계에서도 상당히 선두에 서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아람코하고 관계된 모든 사업은 기술 표준도 아주 엄격하고요. 공정관리도 엄격하고 공기도 늦어지면 큰일 납니다. 아주 벌금이 말도 못하게 많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선진화된 사업인데 그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은 이것과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계약도 불분명하고 계약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고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고 있던 자금이 어디로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정부 쪽에 발주하던 사업들이 벌써 십수년 전서부터 일부 투자 사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IPP라고 발전사업자인데요. 전에는 발전소를 건설하면 건설 공사비를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이제는 팀을 꾸려서 들어가서 돈을 대고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전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모두 발전사업자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뭘로 하냐면 전기단가 킬로와트 와워에 얼마를 받을 것이냐 몇 센트를 받을 것이냐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사우디 재정이 아니라 외국 투자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일들이 십수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업은 다 이 형태로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자금을 끌고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엎어지게 되면 그 손해가 그냥 그저 다 우리한테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앞서서 제가 사우디의 경제 형편을 쭉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것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가 자국의 재정으로 일을 추진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시장에 우리가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 돈을 들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자면 과연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현황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판 깔아주고 알아서 와서 장사해 뭐 그런 거네요 일종의 알아서 와서 장사하는데 장사할 품목은 내가 정해줄게 그랬다가 의외로 장사가 잘 되면 윗부분 업사이드를 다 먹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사우디의 아주 운전이 난폭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헤르 시스템 이라는 교통통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교통질서가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 다 벌금으로 해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민간회사가 들어와서 모든 장비를 깔고 운영해서 받은 벌금 중에 이제 그 벌금을 가지고 정부와 나눠 먹기를 했는데 그게 몇 년 지나다가 아주 잘 되니까 어느 순간에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사업자라면 그걸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사우디가 이제 살만 국왕이 등장하고 무한마드빈 살만 왕세자가 권력의 전면에 나서고 나서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권력 분점에서 독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우디는 전제왕정 국가입니다. 사우디에는 헌법이 없고 통치기본법 이라는 것이 있는데 통치기본법 2장에 통치구조가 나옵니다. 2장의 제일 첫 부분에 나와있는 법조문을 보면 사우디는 모든 권력은 국왕이 가지고 있고 그 국왕의 후손의 아들로 그 왕위가 이어진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실제로 보면 국왕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없고요. 하지만 옛날에는 견제할 수 있는 집단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 부처의 변화 양상인데요. 사우디에는 무력이 세 곳이 있습니다. 정보력과 경찰력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가 있고요. 군대 가지고 있는 국방부가 있습니다. 독특하게 국가방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방위군은 워낙 왕실을 보호하는 왕실과 메카메디나 성지를 보호하는 임무를 가지고 출발한 것인데 이것이 전임 압둘라 국왕이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자기가 국왕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이것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병력과 거의 대등한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내무부는 크라운 프린스였던 나이프 왕자가 75년에서 2012년까지 그리고 그 아들인 모한마드빈 나이프 왕자가 2012년에서 17년까지 부자가 42년 동안 장관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크라운 프린스 나이프 바로 위에 동복 형님이신 크라운 프린스 술탄 왕세제가 63년에서 2011년까지 48년 동안 장관을 했습니다. 국가방위부는 살만 국왕 이전의 국왕이었던 압둘라 국왕이 62년부터 2010년까지 장관을 했고요. 국왕으로 있으면서도 장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한테 물려줘서 2017년까지 미테빈 압둘라 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55년을 장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경우를 보더라도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 조직의 장이 그 자리에 10년 이상 있으면 그 조직은 사유화 되지 않겠습니까? 한 10년 정도만 넘어가더라도 더 우위에서 내려오는 명령보다는 그 조직의 장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역이나 국방역을 가지고 있는 장관이 40년 50년을 장관을 한다고 하면 이건 국왕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외교부 외교부는 파이임 국왕이 3대 국왕인데요. 부친이신 압둘라지즈 국왕이 1932년에 사우디를 세우기 이전부터 외교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75년까지 외교부 장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들한테 넘겨줘서 2015년까지 또 장관을 해서 부자가 85년을 장관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사우디의 외교부가 아니라 파이임의 외교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조직들이 들어와 있는 수도 리아드의 주지사는 누가 했냐면 지금 국왕인 살만이 63년에서 2011년까지 48년 동안 주지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록 전제왕전 국왕이긴 하지만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국왕 맘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전임 압둘라 국왕이 서화하고 살만 국왕이 즉위하면서 리아드 씨는 다 자기 수족으로 세워놓기 시작했고 국방부는 그것도 믿없지 않아서 살만 국왕 스스로 국방부 장관을 하고 국왕이 즉위하면서 아들에게 국방부 장관 물려주고 현재 국방부 장관은 문제의 인물 무한마드빈 살만 왕자의 동복 동생인 칼리드빈 살만 왕자가 지금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력이 분점되어 있다가 어느 시점에 이게 하나로 뭉쳐졌냐면 2015년에 살만 국왕이 즉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다가 2017년에 리치칼뜬 호텔에 불러놓고 모돌이 섬멸시키고 난 다음에 온전하게 자기가 권력을 장악한 것이죠. 이렇게 권력이 아주 그냥 한 손안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일사불란하고 효율적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어떤 국내외적인 반대가 있더라도 진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접지 않으면 접지 않는 한 계속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모든 권력이 한 손안에 있다면 당연히 폭압정치도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오판을 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사우디의 현재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오시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되게 궁금했죠. 폭 200m 높이 500m 로 170km 를 한 건물로 있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계획들이 조금 수정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차 발표할 때 컨셉카를 발표하지만 컨셉카처럼 차를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라인도 처음에 발표했던 것들이 구체화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70km를 한 건물로 있겠다는 걸 800m씩 잘라서 140개로 나무와 짓겠다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높이 500m가 해발 500m로 바뀌었습니다. 땅이 좀 올라오면 높이가 좀 낮아지게 되겠죠.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 라인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지금 여기서 네오몬과 관련된 사진 보여드리는 것은 전부 네오몬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0월 말에 이 강의를 할 때 그때쯤부터 또 새로운 사업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네오몬 라인이라는 구조물과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하는 산악리조트 트로제나 해양리조트 신달라 그리고 산업단지 옥사군 이렇게 네 개로 이루어졌었는데 작년 10월 11월부터 걸프 오브 아카바라는 새로운 사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 걸프 오브 아카바라는 사업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단위 사업으로 이루어진 복합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11개가 발표됐습니다. 대략 한 열흘 간격으로 발표됐는데요. 그걸 한번 보시면 지금 이 11개 발표된 사업이 이겁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럭셔리 하이엔드 부티크 호텔인데요. 호텔입니다. 산속에다 이렇게 짓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해안에 리조트 호텔 만드는 건데요. 이 호텔 탑이 크게 있죠. 이게 작은 건물이 아닙니다. 작은 건물이 225m 큰 건물이 275m 육산빌딩 보다 높습니다. 여기는 또 산속에 이렇게 호텔을 멋지게 기암괴석 가운데다 짓겠다고 합니다. 이거 아주 재미있는 건데요. 여기가 바다고 이 뒤가 산입니다. 바다에 인접해 있는 산에 구를 뚫어서 공연장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높이가 65m입니다. 그러니까 한 26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공연장인데 그 공연장에서 밖을 보면 바다가 있게 보입니다. 이 높이가 65m고 엄청납니다. 이건 공연장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바닷가에 있는 리조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데 플로팅 바리나 세계 최초의 플로팅 바리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이 안에 산 안을 깎아서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끌어들입니다. 이리로 그러니까 물을 끌어들였으니까 당연히 배도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그런 수준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태관광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생동물이 있는 지역에 이렇게 생태관광 단지를 만들어서 또 여기 호텔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멤버십 클럽 입니다.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멤버십 클럽 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인피니티 풀도 있고 이렇게 휴양지 처럼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난번에 언더스탠딩에서 소개된 일이 있는데 이게 골프장 입니다. 골프 복합 단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열한 번째 발표된 건데 이거 이제 그쪽에 이제 아마 호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석호가 호수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디즈니 만화 같은데 나올 만한 아주 아름다운 성을 짓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열한 개가 이렇게 발표됐는데 이것이 전부인지 앞으로 또 계속 발표되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추진되는 사업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네움시티가 우리는 신도시라고 알고 있는데 인구 900만 사우디 전체 인구가 3200만 이고 자국민이 1900만 인데 그중에 900만 을 거기다가 수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보신 것처럼 사우디 외국인은 그런 돈을 들여서 들어갈 만큼 경제력이 뒷받쳐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1800만 정도 되는 자국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절반이 들어가면 그 남은 집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과연 그 절반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거기에 입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외국에 투자를 받고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외국인들을 여기 불러 모으려면 도대체 먹고 살만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네옴 사업을 보면서 제가 제일 의아했던 것이 네옴 사업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옥사곤밖에 없습니다. 옥사곤도 뜯어보면 과연 이 900만 이라는 도시를 먹여 살릴만한 엔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에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 사실 저는 네옴을 홍보하는데 가장 앞장세우는 게 옥사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옴에서는 일관되게 전부 관광 쪽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트로제나도 관광이죠. 신달라도 관광이죠. 걸프 오브 아카바도 관광입니다. 그리고 지금 6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0조 정도 들여서 디리아 게이트라는 걸 개발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사우드 왕가의 바론지입니다. 리아드 북서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을 지금 한 80조를 들여서 개발하겠다고 하고요. 키디아라고 리아드 남서 쪽에 인근에 있는 곳에 복합 위락단지를 만든답니다. 디즐랜드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위락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2034년에 할 월드컵에 메인 스타디움을 거기다 짓겠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모한마드민 살먼 스타디움인데요. 그 영상을 한번 보면 공상과학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스타디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전부 관광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도 엄격하게 말하면 개발도상국이죠. 돈이 좀 다른 데보다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개발도상국에서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나 산업다거가 필수적인데 방향을 바꾸는 것은 좋은데 바꿔서 아주 다양하게 가야 되는데 석유화학산업에서 지금으로 보면 지금까지 발표된 것만으로 보면 오로지 관광입니다. 그랬을 때 투자할 때도 우리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모아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관광산업 일변도의 정책이 위험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릴 때 네옴 건너편에 샤럼 알세이크라고 아주 유명한 이집트의 관광 휴양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요르단도 그렇지요. 두바이도 그렇죠. 그러면 이 나라들 말고 새로운 관광객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관광객들을 나눠먹기가 될 것인가 이런 제안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바로 우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거기과 이스라엘과 긴장관계가 있을 때 과연 사람들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먹고 놀기 위해서 굳이 그런 데를 가려고 들까 또 그런 분위기라면 거기 투자하는 사람도 망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떨어져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경계에서는 몇십 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파주 휴전선 서울 정도 가까운 거네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보기엔 너네 휴전선 서울이랑 가까운 거 아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거기 있으면서 대낮에 리아드 상공에서 패트리트 미사일이 예면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이 격추하는 거 소리를 직접 듣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부카이크라는 거기에 드론이 어디서 날라와서 때려가지고 한 몇 달 동안 유가가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40미크로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그것과 별 차이는 없기는 하지만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지금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는 대낮에도 근데 그 패트리트 미사일이 예면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떨어뜨린 그 바로 아래가 왕궁이었습니다. 제가 낮에 근무하다 그 소리 듣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나가보니까 미사일 격추하는 소리였더라고요. 그런 지역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하마스가 바로 지척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PIF의 소식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최근에 작년 연말 올해 초보면 계속 론이 일으켰다. 그 다음에 아람쿠 주식 8%를 땡겨왔다. 뭐 이런 소식만 들리고 크게 투자 유치했다는 소식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측했던 게 사우디가 어떻게 해서든 자기네 사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이걸 서둘러서 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곤경을 겪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보기에는 곤경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몇 가지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제가 앞에서 GDP 설명을 드렸죠. 그것이 그냥 들쭉날쭉 하고 하는데 GDP는 물론 월드뱅크나 이런 IMF 같은 데서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경제학 교수님께 여쭤보니까 그런 데서 발표하는 거면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사람들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에서 정확한 자료를 내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재무부에서 인터넷티브 버젯 대시보드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실시간으로 국가 재정에 집행되는 상황이 보입니다.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상당히 투명해졌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우디에서 일을 할 때 통계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통계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사우디의 통계를 쓸 때마다 제가 곤란을 겪었던 게 통계 안의 숫자가 서로 안 맞고요. 과거의 숫자가 한참 있다 보면 바뀌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구라고 하면 5년 전 6년 전 인구는 오늘 들어가서 봐도 같아야 되고 내일 들어가서 봐도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보면 그 인구가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쓰면서도 서로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고 둘 다 정부에서 제공한 통계인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누가 맞느냐 따져보면 원래 제공하는 통계가 달라져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통계가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통계 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거의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화됐습니다. 지난 자료는 그대로 언제 들어가 봐도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가 작년 12월에 재무부 장관이 지금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기가 프로젝트 이 거대 사업이 3년 5년 혹은 그 이상 미뤄질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조정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취소할 수도 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수립했던 석유 수입과 비석유 수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데 그것을 부채로 메울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차질을 빚고 있지요. 현재 그리고 그것을 부채로 충당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사우디는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이 지연된다는 보도를 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연되는 건 그냥 지연될 뿐이고 그냥 지연되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데 저는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제인문부 장관의 언급이 사우디 정부가 굉장히 지금 투명하게 투명한 쪽으로 나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고 투자 환경도 개선될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아 어쩌면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밖에 갈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네가 정신 차리고 투명하게 간다기보다는 우리 마음대로 이제 휘두르고 살던 나라에서 이제 외국의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어떤 국제 표준을 따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좀 개선되고 있지 않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하단의 사우디의 모든 정보들이 시간에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공개되고 또 안정화되고 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변화와 지난번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또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계속 사우디의 변화 양상을 찾아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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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